자 이어서 참가벌 7번 김주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뭐야 깜짝이야 뭐요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복잡으로 나와 잠시 굉장히 심란하네 가만있어봐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거야 어르신 잠깐만 와봐요 네 어디서 오셨어? 어르신 예 네 참 어서 오셨어요 저희 김삿가씨 어젯밤 구름도 자고가고 바람도 씻어간다는 축풍연곡에서 비선을 평풍삼아 뜬구름을 이불삼아 하룻밤을 자고 여기 도마동 최대 주민 노래자랑이 벌어지고 있는 이 특설무대까지 여기 이 짚신 한 카리가 다 날도록 터벅 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려 굉장히 복잡한 데서 왔네 난 뭔 얘기인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어요? 다 알아들었어? 네 응 같은 편이라 이거지? 알았어 그러면 저기 뭐하러 어떻게 오신거에요? 예 노래 노래 뭐하려고? 박랑시인 김삿가 누구랑 오셨어요? 이 김삿가씨 그 추풍연곡에서 내려오는 주막집에서 대포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이 주모가 주모가 김삿가한테 반해가지고 주모가 반했구나 같이 드라이브를 하세요 글쎄 주모가 드라이브를 하죠? 그래서 두 손을 꼭 잡고 도란 도란 얘기해가 뭐여까지 왔습니다 그려 주모는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지금 저기 있습니다 주모 얼굴 좀 봅시다 저기 있습니다 주모 어디 있어요? 주모 어디 있어? 주모 저기 딴 놈이랑 바람났네 그래 부끄러우니까 술을 안 드나봐 아니요 딴 놈 바람났어 저쪽에서 술 먹고 있어 내가 다 알아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에요? 박랑시인 김삿가 방상.. 방랑시인 김삿가 가겠습니다 자 박수 다 드리겠습니다 가자 방랑시인 김삿가 어우 멋지다 보여 머리가 좀 더 유용한데 직장에 방랑시인 김삿가 방랑시인 김삿가 양랑시인 김삿가 홍건만이 동작시인 김삿가 고생들과 육즙에 방랑시인 김삿가 옥 고생들과 통장시인 김삿가 고생들과 고생들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